잘 잤어? 잘 잤어? 하리 잘 잤어? 하리 잘 잤어? 어? 똑딱똑딱 단추 일어나자마자 엄마한테 단추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어? 어? 코끼리가 어떻게 했어? 코끼리 뽕 했어? 어? 하리야 하리야 배꼽 배꼽 건지 배꼽에 뽀뽀하는 거야? 응? 어? 어? 하리야 산타 할아버지 왔는지 볼까? 응? 어? 산타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는 거야? 산타 할아버지가 하리 선물 좀 좀 볼까? 응 이게 뭐지? 어 어이 산타 할아버지가 왔다 갔나봐 가볼까? 다행히 으흑 야 로그 아리 하이 응? 책 말고 아리야 아리야 하이 선물을 뜯어야지 응? 책 말고 선물 뜯는 거야 선물 어떻게 뜯는지 모르지? 엄마랑 같이 선물 뜯어볼까? 선물 개봉해볼까? 해리, 봐. 이거 무서워. 무서워? 안 무섭지? 조금 무서워? 어, 크리스마스 트리잖아. 크리스마스 트리, 만져봐. 크리스마스 트리 반짝반짝. 반짝반짝. 크리스마스 트리 만져봐. 어, 무서워? 트리잖아, 트리. 크리스마스 트리. 가리, 봐봐. 우와. 여기 안에 뭐가 있을까? 응? 아리가 한번 봐봐. 응? 아리가 한번 봐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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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있지? 오? 오? 딸기 딸기지 딸기 딸기 가지 냠냠냠냠냠 냠냠냠냠냠 딸기 딸기 송해둔 hare 딸기가 칼로 썰어봐 dB 히보미 동글동글 망토 썼지? 히보미 선물 배달 갔다 갔어 히보미가 선물 배달해 줬어 히보미 산타 할아버지 선물 배달해 준거야 히보미가 산타 할아버지 선물 배달해 줬지 파워 칼로 싹둑싹둑 자르는거지 질은 히보미가다 질은 히보미가 특산되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